2023년 2월 5일입니다 이어가기 전에 계속 제가 하나의 표현을 하죠 농사는 최종적으로 농민이 짓는 겁니다 이 하우스라는 영역에 일단은 기본 베이스 토양이죠 토양을 어떻게 만들겠느냐 기본적으로 찰땅, 마사, 모래땅 이렇게 쪼개면 되죠 찰마, 모래, 예를들은 땅의 성질이 존재해 이 성질 여하에 따라 다른 말로 뿌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사와 찰흙이 섞여있는 게 좋다 이렇게 표현해요 너무 찰땅이면 또 안 좋아 왜? 뿌리가 넓게 안 퍼진다는 거지 물을 가지는 성질은 존재하지만 어느 정도 깊이랑 분포도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너무 찰땅은 그게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찰흙이랑 마사랑 섞이는 게 좋다 이걸 섞어놓고 그 다음 보수력, 배수력, 보비력 이 세 가지 성질을 높여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게 흙을 만드는 베이스고 그리고 퇴비, 기비 이런 걸 통해서 양보를 받쳐준다 그리고 시설, 시설력 이 시설을 통해서 온도, 습도 이런 부분을 잡아준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 이해가 됩니까? 이런 부분을 결국은 이 모든 건 다 농민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업자들이 좀 더 많은 세월이 농업에 머물고 많은 농가를 봤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이해가 됩니까?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건 농민이 짓는 건데 근데 저 같은 업자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좀 이해를 하면서 내 농사다, 이 주인은 나다 이 주인은식을 좀 더 가지면서 농사를 짓기를 바라요 그런 표현을 좀 더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못 듣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? 본인이 본인의 농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그러면 농사는 누가 짓습니까? 어차피 먹고 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타이트하게, 좀 더 못 듣게 몰아붙여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부디 이걸 느끼면서 자기가 스스로 좀 더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길 바라요 정말 저는 제가 보고 느낀 걸 다 얘기해줘요 이만큼 이렇게 해주는 업자는 잘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할 것 같아요? 정말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그게 항상 제 포인트다 항상 같아요 이 만물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순이 나가냐 꽂혀오냐 이걸 봐가면서 순이 우거지면 어가리를 달아주면 됩니다 자 그게 다야 그러면서 우리의 최종 방향성 이 뿌리 두 분리 뿌리를 만들어주면 된다 다른 말로 원래 두 분리는 4월이죠 그때 3월 뿌리를 지금 2월에 만들어주면 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 뿌리의 깊이, 분포도, 그리고 세근 이런 걸 지금 만들어줘서 이대로 팡팡팡 밀고 나간다 이런 느낌, 이런 느낌을 좀 더 만들어주면 된다 그래, 어떤 분들은 자, 이 봐봐 이 전체에 지금 이게 살짝 약해 받은 거야 여기 얼메인은 분도 계속 아, 약해가 살짝 났는데 크, 지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앞으로 한 달만 지나가 이게 표가 나겠습니까? 이런 느낌 자, 만약에 약을 채가 진짜 뭐 식물 죽었다 전멸했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데 저런 건 지나가는 겁니다 자, 이런 것도 좀 더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계속 포인트는 연속 착화를 위해서 연속 착화를 위해서 1월과 2월을 흘러가는 하나의 여정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여기 꼴랑 아시 두 개 엇가리 한 개 이 세 개 세 개 곱하기 일곱 개 스무 박스야, 스무 박스 이 스무 박스에 매여서 얘들의 품질을 높여야 된다 정품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다양한 생각을 하면 안 돼 이건 지나가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? 부디 지나갈 수 있는 건 지나가세요 그리고 이 전체 중에 이런 거는 그냥 짤라는데 자르면 되지 뭐가 어려 보여 한 폭이다 한 줄기자 한 줄기 한 줄기 자르면 이 폭에서 또 번져 나가 이런 느낌을 좀 더 많이 생각을 해요 자, 다 지나가는 거 다 지나가는 거 지나갈 수 있는 건 지나가면 돼요 그렇게 좀 더 쉽게 생각해요 이게 지금 색깔이 제법 많이 나왔죠? 색깔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이미 봐봐, 신초 봐봐, 신초 신초가 이렇게 밀고 나온대도 신초가 이런 게 답이라는 거예요 자, 제가 밀고 나오면 결국은 저 달면 돼 자, 물을 흔들어 제끼면 이 겨까지가 좀 더 더 나온다는 거지 그리고 온도가 낮으니까 좀 더 더 겨까지가 덜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잎들은 이미 초반에 많이 상했다 이렇게 보면 돼 이해가 됩니까? 그리고 너무 얼메이지 마요 얼메이면 안 돼 그리고 어느 선까지 그 선까지 하면서 내가 계속 계산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면 돼 이런 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더 더 많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전체를 보기 때문에 자, 이런 것도 봐봐 그렇게 장애해 봤던 게 결국은 지금 대가리 밀고 나오잖아 이런 게 포인트다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거 자, 꽃이 오냐 안 오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꽃이 안 오면 진짜 어디다 할래요 이런 느낌 그리고 제가 추가하는 이 CN율 강압성이라는 측면이 정말 좋은 하나의 방향성이 된다 이렇게 보면 돼 진짜 정말 저는 서지없이 다 얘기를 해드려요 자, 이렇게 해주는 업체가 몇 명 있습니까? 정말, 정말 이건 중요한 포인트야 정말 중요해요 자, 많이 보고 많이 느끼면서 아, 아 이런 원리구나 이 원리를 느껴버리면 그러면 지나간다는 거지 그죠? 모든 포인트는 꽃입니다 꽃 꽃이 꾸준히 와준다면 이거는 다 지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 생각보다 지금 얼룩이 얼룩이가 지금 많이 들어왔어요 자, 그게 왜 들어올 것 같아요 하, 이마에 뜨거워졌는데 물을 안 주니까 자꾸 뿌리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똑같아 이 봐봐 이 끝에 끝에 계속 같은 얘기야 같은 얘기 근데 이 같은 얘기가 정말 중요한 거지 근데 다들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게 문제지 이해가 됩니까? 자, 똑같고 지금 열매 있잖아 열매 열매 있고 순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걸 계속 체크하면 돼 그리고 순이 나오면 거기에 맞게 아쉬운 가리를 달아갈까 말까 이런 생각을 좀 더 못됐게 하라는 겁니다 자, 이분과 같은 케이스도 지금 색깔이 많이 났고 자, 지나가냐 안 지나가냐 이걸 체크하면 돼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지나가냐 안 지나가냐 그리고 새순이 나오냐 꽃이 나오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, 왜 새순이 안 나오고 꽃이 안 나오느냐 이걸 역으로 대입하면 돼 그러면 이 개선점이 나온다는 거지 내 하우스에서 10년, 20년 농사를 짓기 때문에 누구보다 내가 가장 잘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, 그리고 이 테두리 왜 자꾸 이런 테두리가 들어오냐 이거지 뿌리가 자기 역할을 못하니까 뿌리가 뿌리가 이제 양수분을 챙기는데 그 양수분을 제대로 못 챙기니까 그럼 왜? 뿌리가 들나가든지 아니면 자, 보자 너무 뜨겁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2차 피해가 오는 거죠 자 기준이 나옵니까 기준 못 잡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됩니다 기준을 잡으세요 자연수정도 떠밀면 지나가는 겁니다 한번 끊고 가자 자, 끊어봐요